우리 쥐한국이 찾으러 가볼까? 쥐한국이! 쥐한국아! 렛디! 아, 정국아! 야, 내가 하고 싶어, 엄정? 정국아, 카메라 대고 뭐여 좀 얘기해봐! 정국아! 오빠, 자요, 형. 어? 자요. 쥐한국이. 쥐한국이, 쥐한국이. 아, 형, 이거 아닌 것 같아요.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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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혀 찍고 싶지 않아요. 자, 자, 자. 아, 진짜. 아, 완전 찍기 싫어. 아, 끌까봐. 아! 아, 기회 줄게. 기회를 줄 테니까. 여기다 노래를 불러도 되고, 뭐, 예쁘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해봐. 아, 빨리! 지금. 아, 형, 진짜 찍기 싫어요. 빨리, 빨리. 빨리, 빨리, 빨리. 너무한다, 허비 형한테. 저 잘생긴 사람 한 번 찍습니다. 그래서 여긴 제가 안 나와요. 그러니까 어쩐지 그런 것 같더라고. 그래서 여긴 제가 안 나와요. 어쩐지 그런 것 같더라고. 어우, 어우! 남준이 형 안 나왔어. 아따, 이번에 모승인 사람 특집! 아따, 다 나오겠네, 오늘 멤버. 정국 빼고 다 나오네, 오늘. 아, 자, 두 명은 나왔고. 어, 나왔어, 나왔어. 모승인 사람 특집이에요! 하이? 나온다고 이제 윤기형 어디갔어? 윤기형이 없으면 안되지 여기 가운데 한 명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진영 오 진영 나왔네? 진영 못생겼어 진영 못생겼어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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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면 안돼 못생긴 사람 특집 이거 슈가 예 이게 뭔지 알아요 이거? 못생긴 사람 특집 이름 노을 찍으면 노을 찍어야지 저는 항상 제일 먼저 나왔죠 아 그렇죠 그니까 제가 된거에요 이제 오 센스가 장난 아니신데요 한 명이 없는 것 같은데 누구지 누구 안나왔는데 비 어딨어 비 비 여기 있어요 아 팔아파 눈만 찍고 있어 아 피 와 카메라 이거 너무 무거운데 휴 휴 휴 휴